코비 오버님? 예.. 저.. 그 좀.. AI 윤석열입니다 아이 말 좀 해주실래요 오버님? 예.. 저 그.. 저 그.. 좀.. 아 답답.. 답답.. 예.. 저 그.. 하하하하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뭐.. 예.. 이.. 예.. 그.. 그.. 좀.. 예..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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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그.. 저 그 그 저 그 그 저 그 방장님 예 제가 그 저 저 그 저 그 저 옛날에 그 스타그래프트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냥 예 그때 종족이 그 저 그 저 그 저 아이 그 뭐 뭐지 예 저 그 예 부부님 예 아 컨셉 잘 들어갔다 인자한데 비누 있나요 비누 예 저 그 비누님 하이 하이 예 저 그 손 씻는 방법이 일단은 그 비누를 손에 먼저 칠한 다음에 물을 그냥 저 그 저 물을 저 그 에 좀 그 우오오오ร 물을 갖다가 그 좀 아아 저 예 여저 저 어 여 solder 방장님 네 토크온 참여자라 그래서 방장에 부하가 돼야 되냐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쵸 그쵸 응 그치 그치 저어 그 이게 한두 번 해야 재밌지 이게 지금 제가 5분 동안 이렇게 어 그 좀 그 어 그 좀 방장님한테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뭘 받아? 예 그 문제 아무거나 하나 내보세요 문제 어떤 문제였지? 그러면 오케이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송해가 씹고 나오면? 예 저 그 그 송해가 씹고 나오면은 그 뽀송뽀송해 아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말투가 웃기지? 아하님 네 제가 아하니까 또 옛날에 그 또 문지방에 제가 뛰어가다가 그 새끼 발가락을 저는 문지방에 저 그 좀 새끼 발가락이랑 그 저 그 좀 예 저 예 아 후보님 후보님 예 근데 제 몇 살이에요 근데? 네? 제가 60년생입니다 아니 씨 60년생 컴퓨터한테 토크할 리 없잖아 몇 살이에요 근데 진짜? 우두머리님 네네 이게 토크 참여자가 그 나이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감사합니까? 이런 삼류바보들 데려가다가 예? 얘기를 하겠다니? 그 좀 그 같잖습니다 예 아 말 참 잘하네 아 내가 진짜 재미없다가 후보님한테 빵 터졌네 아 너무 재밌어 예 후보님 예 혹시 그 정책에 그 재원을 어디서 끌어 오실 건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 그 저 재원이라는 게 예 이게 제가 아는 거 이제 유튜버 조재원이라든가 예 저 그 예 재원이 많거든요 예 저기 보면 이제 김재원의 재미난 게임 세상이라든가 네 그때 보면 재원이 많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재원이 한 2천명 정도 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? 후보님 예 저 그 저 방장님 예 저랑 저 그 그러면 저 그 탕수육 게임 한 번 저 한 번 어떠십니까? 아 탕수육 좋죠 탕수육 게임 말고 예 저 그 좀 게임 어떠세요? 예 저 그 좀 게임 예 저 그 예 저 그 예 저 그 예 저 그 저 그 예 예 저 저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저 스탱 레프트를 하다가 립 버전을 쫙 받아가지고 예 그 팀플을 들어가가지고 종종 뭐하실 거예요? 해가지고 제가 바로 예 저그 좀 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예 와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예 그 얼마 전에 또 그 영화 영화 좀 좋았는데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? 그 보죠 그 젠틀맨? 뭐예요 그거? 메이너스 메이커맨 있지 않습니까? 아 킹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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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킹스맨 킹스맨 예 예 거기 킹스맨의 그 그 주인공 이름이 에 에 에 에 그 에 에 에 에 에 그 에 에 에 달걀이 영어로 에 그 에 에 에 에 에 에 하하하하 우슈우리 슈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 같이 이쳐서 경제에 기분이 좋고요 슈거리야 일단은 이제 형님이 와주셨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좀 말씀을 하세요 저그 저그 저그를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저그 저그좀 그니까 저랑 2대2 로스트템프를 한판 하자고요 저그좀 어 방장님 저 하나 땄습니다 어떤거요? 제가 소개팅을 할 때 소개를 받아서 얼굴을 봤는데 네 봤는데 얼굴이 딱 보니까 이제 좀 좀 좀 좀 이거는 억지다 아 이건 억지다 이거 아니 누우 오셨네 어 안녕 그 저 그 닉네임을 적었습니다 아 초대했어요 그 저 저 방장님 예 근데 이게 방대를 보시면은 예 이게 저그 반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제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한테 반말을 한다는게 좀 안되지 않겠습니까? 이거 닉네임이 도비 맞습니까? 예 도비라는게 이제 해리포터에 보시면은 이제 그 도비 도비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하이네로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 국민들의 도비가 되겠다 예 네 원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양말 한쪽만 주시면은 하하하하 제가 맨발로 뛰어다닐테니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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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지열 아니에요?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원래 여자였다면은 이제 레이디열이 돼요 하하 하하 근데 레이지라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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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님은 하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제가 이걸 60년생입니다 하하하 하하 하하 그놈이 이게 예 그 저 그 예 저 박장님 네 박장님이 저를 몇 년생으로 보시는 거예요? 저는 한 스물 여덟? 그거는 이제 박장님의 선택적 의심입니다 예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는 박장님한테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사과 던지세요 하하하하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예 하하하 지민 지식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識 싶으실 택 피 Tri 로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